자, 나를 위해서 춤을 춰 해줘요. 음, 칼을 나의 눈앞에 하지 마, 눈앞에. 그거는 당신 사정이잖아요. 우리 엄마도 그래요. 우리 피부과 선생님이 그러고요. 태어나 세 명밖에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. 저와 같은 병원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 www.mnet.com 자, mnet.com mnet.com은 mnet.com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런 의미로 아, 자기야. 맵진 않네? 매운맛이라고 안 써 있었잖아, 포장에. 네, 순한 맛. 그렇죠, 순한 맛이라고 써져 있지도 않았는데. 무슨 짓이에요, 당신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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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좀 하고.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. 이는 부부놀이. 이게 도와준다든지 이게 뭐예요, 정말. 이거 우리 생으로 먹어. 돼지고기야, 이거. 생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, 햄은? 그래요? 아! 맛있어요. 이 섬세함. 쫙쫙 쳐바르고 있어. 그게 바른 게 좀 그랬다. 바른 게 좀 그랬다, 그랬잖아. 정민군. 자꾸 뭘 쳐바르는 거예요? 지금 정민군한테 배운 다른데요? 뭘 그렇게 쳐바라요? 아니, 그게 잘못 나왔다. 네, 쫙쫙 펴바르고 있어요. 펴바르다가 잘못 발음됐어요. 그렇죠. 우리 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맛있게 먹을까요? 아니요, 그래도 팬분들도 입이 있기 때문에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합니다.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도 쓰레기를 버려줘야 돼요. 네? 쓰레기를 버려줘야 돼요. 똑같은 생각나요. 알아요, 송민군 이거 알아요? 네? 시간이 다 됐어요. 어, 난 진짜 기가 막히다, 지금. 인간적으로. 돼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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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